Q. 갑자기 왜 보려고 하는데 또 왜? 왜 그래? 일부러 나 지금 디스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몇 컵이야? 아 저요? 저 H 정도 돼요. H? 네. A, B, C, D, F, G, H? 네. 대박이다. 자연산? 네. 나는 애기 낳기 전에도 삐었어. 약 75. 아 근데 아기 없을 그릴 것 같아요. 아기도 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없어. 지금 벽 보고 있는 거 알아? 웃어요? 아니요. 웃어요? 내가? 없다고 지금 덮인다 가슴을. 이렇게 하면 봐주기 쉽잖아. 네? 이미 빈정당해가지고. 좋겠다. 사실 부러워. 아까 어디 가니까 900만 원 주고 수술했다고 그러던데. 그럴 일은 없겠지? 돈 많이 모아야 돼. 돈 많이 모아야 돼. 아휴. 이건 흔들 것도 없다. 알아보는 사이인데. 지금 신사생의 우리 공주 자손. 공주 자손이 이 자손 말고도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끈다. 주변에 골라잡아도 현찬을 판인데. 지금 이 알아보는 단계? 네. 이거를 굳이 점집에 와가지고 알아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남편복이 있는 년. 자식복도 있어라 입고. 거기다 너는 또 많은 걸 가졌잖아. 이 몸매에다가. 그 인물에다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글쎄. 어디가 마음에 드는데? 제 이상형에 적합하셔서. 이상형이 어떤지 볼까요? 첫 번째. 네. 키도 보고요. 키 몇 엔지? 그 분 180은 넘어요. 180은 넘고. 네. 두 번째. 무쌍. 좋아요. 무쌍. 이 뭐지? 쌍꺼풀이 없다는 얘기야. 세 번째. 뭐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저기 뭐 이렇게. 그 저거. 이거 이제. 비주얼이나 이런 거. 근데. 거지만. 아. 아예 돈이 없는? 어. 근데. 이분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해가지고.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결혼할 거는 아니고. 아. 결혼까지는 아직은. 약간. 아직은 비혼주의. 연예인 누구와 가까워? 이 분이요? 응. 음. 이 분이라고 하시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 안 치네. 그치? 아직. 네. 연예인으로 치면? 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손석구? 느낌. 네. 손석구 느낌. 네. 유호성? 유호성. 유호성. 모르고. 네. 모르는구나. 네. 유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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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고 있어. 유호성. 손석구. 연예인 중에 이상현이 누구야? 주지훈 스타일. 주지훈? 네. 주지훈은 알지? 네. 주지훈인데 그 지면? 음. 일단은.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알아는 보겠지만. 네. 야이씨. 이런 거 가지고 점 보러 왔어. 이씨. 아 근데 지금 연락이 끊겨서. 그런 거는 타로 가서 봐. 타로. 이렇게. 이렇게 카드 뒤죽고 해 놓은 거. 어이. 여 어디라고 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끊겨가지고. 다시 닫나. 어. 그런 것도 궁금하고. 처음 봐서 점을.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네. 연예원 보러 타로 보러 가나. 나 한 번만 더. 이런 데 모르는 데 혼나. 타로 왜. 우스워? 아니요. 타로 좋아해. 그러면 거기에. 단골집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어디야. 경주 황리당길만 가도. 세밀었더라. 근데. 내가 물어보자. 네. 요거 손석구하고. 아이 손석구라고 그러면 손석구 팬틀이 또 난리나니까. 저 이분하고. 네. 어디에서 만났을까? 술 먹다 만났어요. 어떤 술집이지? 어. 그냥. 그냥 술집이요. 음. 아기들 가는 너네들 요런. 네. 그런. 엠지제대들 가는데. 네. 거기에서. 경로가 또. 술 먹다가. 네. 번호를 주고받고. 마음에 드는데. 네. 이분이. 네. 공주한테. 그래가지고 줬다. 네. 그래갖고. 연락이 왔다. 그분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하. 여친이랑 같이 왔다. 아니요. 여친. 있는 상태에서. 너한테. 연락처를 따랐다. 그랬다가 헤어지고. 개쌉. 아니. 그래갖고. 그리고 연락을 주고 받았었죠. 어. 근데 받다가. 어. 얼마 전. 요번 주부터인가. 연락을 끊겼는데. 어. 일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00% 여자친구한테. 걸린 거야. 하하. 하하. 주위에서는 다 헤어진. 정리됐다고. 어떤 주위지. 어떤 주위야. 어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누구 주변에. 그 오빠의 친구들이랑 다 만났는데. 오빠의 친구들. 친구들도 같이 다 만나. 아. 만나서 술도 먹고. 술도 먹고. 몇 번 만났지? 세 번 만났어요. 세 번. 친구들까지 보여주면서. 네. 잠자리를. 가죠. 어. 했지. 네. 근데 오빠는. 우리 오빠는 연락이 안 되는데. 오빠 친구들은 지금. 바빠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막상 우리 오빠는. 연락이 안 된다. 하면. 받긴 받는데. 받긴 받는데. 전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오빠. 네. 오빠 어디야. 이렇게 하면은. 어. 우리 공주. 아. 그 정도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은. 오빠 어디야. 하면. 음. 약간 지금. 약간 지금. 좀. 근데 이 오빠가. 깜빵을 갔다 온 적 있거든요. 깜빵? 네. 아. 근데. 이번에 또 들어갈까봐. 아. 진짜. 저 머리가 아픈데. 제목은. 그. 그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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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도 사건이 잡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이게 또 들어갈 건지. 그 참. 애매한. 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혹시 오빠의 친구들도. 네. 이쪽일까? 그럼. 야. 오빠. 오빠 이거 끌어내. 이씨.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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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얘 끌어내. 오빠 얘 끌어내. 야. 안 돼. 야. 안 돼. 아. 저. 야. 너 진짜. 오빠. 오빠. 안 돼.